제 남편이 지금 라면을 씹는거에요 오늘 저희는 2개의 볶음밥의 볶음밥을 구매했어요 뭐하는거에요? 제가 오늘 엄청 맛있는거에요 라면이 뭔지 보여주실래요 라면이 뭔지 보여주실래요 국물이 있는걸로 해줘요? 응, 네, 그렇죠 라면은 말이야, 후라이팬에 끓여야 제일 맛있지 밤이니까 2개만 먹자 원래 4개 먹어야 되는데, 4개만 먹자 사실 나도 이거 처음 봐 처음 먹었나? 워메이치러 아, 워메이치러 모두 고마이스 거의 버렸어요 양꺼 둘 다 버렸어? 응 블랙 쪘었어 블랙 버리고, 띠아들 또 버렸어요 왜? 거의 블랙 쪘어요 이걸로 해야겠네? 어, 돼 이것도 블랙이잖아 버려 버려 니던만? 아니 누구꺼야? 니덕 워드 아니야 이거 니덕 니덕 오늘 아침 쒀어 쒀어? 어, 계란 마늘 할 때 그냥 그 우리 있는 거 적어라 해 안 돼요? 코팅 부하오 뭐 뭐가 부하오?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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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팅? 카팅! 코팅 무슨 뜻이야?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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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프로테인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치 냥거지단 자판 자판 그래 응 다시 냥거아먹을 하루에 4개 이틴 4개지단 不是 不好마 不好 왜시오 아침 그 우유 안내도 프로테인 이거 단백질 노하잖아 아 쓰다오르면 노하면 나 먹을게 오늘 왜 뭐고쯤아 지금 늦졌어 지금 노하면 노졌어 알겠어 약간 난 슈가 아니 난 설탕을 먹자 슈가 오케이 응 싱가오는가? 이거 냥 체살 많다 응 쪼금 매워 쪼금 매워? 응 찐 라면 같아 응 응 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멘